여론 투작법 이거 진짜 이게 두루킹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보수감성 기빈님 막내니까 지나가다가 또 국회의원 지나가면 또 바꿔줘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용해보다 대한민국의 안이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또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우리 우파감성 기빈님 보수감성 헷갈려 이름을 저 칭찍해주세요 여기는 우파조국 여기는 보수감성 아 이게 칭찍해 이름을 쉽게 해줘야 돼 근데 쉬운 데도 불구하고 헷갈려 둘이 붙어있으니까 같이 부르게 돼 아 이거 헷갈려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유튜브는 애국 1 애국 2 애국 3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튜브에다가 제가 제안을 해봐야 되겠어요 너무 헷갈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애국 1 애국 2 애국 3 해봤자 어디가 1이고 어디가 2인지 모르실 겁니다 보수감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도분의 사퇴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 또 민경호 의원님께서 바쁜데 빨리 연설하고 또 가셔야 된다니까 보수감성님 연설할 때 제가 바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지나가는데 우리 신혜주 대표 말씀 한번만 좀 하고 하나 하셨는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네 43살 막내 보수감성입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왜 모였는지 알고 계시죠 한도분 사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여론조작 했을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정치인은 누굽니까 김경수를 많이 떠올리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김경수는 적어도 자기 주군을 위해서 여론조작을 했고 마지막까지 그냥 지가 안고 감방 갔다 온 놈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여론조작범이 자기의 주군을 욕하고 피아냥거리고 조롱을 합니까 그리고 그 주군을 개목줄까지 채워가면서 악담을 퍼붓습니까 한도분은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개소리를 씹어놓고 했는데 부문아 깜빡가라 부문아 깜빡가라 부문아 깜빡가라 깜빡가라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ます 우리는 이제 두번 실수하지 않도록 약속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이제 이 자리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 광화문을 지켜주신 선배님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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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파감성TV 감사합니다 우파가 보수 찍고 보수감성TV 내가 일부러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방해하려면 절대 아니야 일본어로 뭐 이렇게 묻자 하나 써있고요 잔뜩 뭐 이렇게 써있는 분이 채널 괜찮네 구독합니다 나중에 또 상황 바뀌면 욕하시고 또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칭찬 많이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트리플케인이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인 만큼 일요일인 만큼 편하게 정치수사를 좀 떨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굉장히 뜨거웠던 방송이었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어떤 앙심과 민심에 거스르는 전화연결 잘못했다가 아주 모두의 분노를 사게 했던 유튜버죠 네 유튜버입니다 아직 꿈나무라서 좀 더 민심을 좀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질주본능님 오셨습니다 꼬리 물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꼬리 얘기는 제가 좀 잘 안 하는데 어쩌다가 또 읽게 됐네요 네 자 어제 굉장히 뜨거웠던 주제 장애찬은 주둥이를 열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봐주자 알아서 하겠지 이제 이런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이 방송에 모여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고 또 저쪽에서 방송했을 때는 왜 장애찬 비판하냐 공격하냐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정무적 판단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뭐 입 앞 열어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고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고 그냥 오늘 우연히 어떤 그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됐습니다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또 유튜브 채널이었는데 채널명이 서초동 법원 이야기인가 아무튼 전화 연결을 아예 이제 번호를 오픈하시고 하시는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도 넌지시 이제 쓱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이 안 열면 이 바닥에서 본인이 생존할 수 있을까 대략 그런 류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취지가 그거예요 제 취지가 귀왕 뭉개고 있다가 김 빠지고 나서 입 열면 뭐 하겠느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뭐 어쩌겠습니까 어제 또 길게 준비해서 다뤘습니다만 썸네일상 첫 번째 주제가 대통령을 욕하고도 우파해서 살아남을 줄 알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번 한도군 사태 겪으면서 가장 두 명의 인물이 쓰레기로 생각을 한다 누구냐 첫 번째 좌벤져스입니다 네 좌벤져스 좌벤져스가 이번 한도군 사태 때 가장 도드러지게 여론 선동질을 많이 했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컨트롤타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거 발언과 지금의 발언들이 달라진 게 너무 많았죠 제 방송 통해서도 많이 보여졌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저는 재밌게 봤던 오후 3시만 되면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을 때도 늘 그 시간대 한쪽으로 이제 블루투스 이어셋 끼고는 들으면서 일을 했던 기억도 날 정도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했던 채널이었는데 특히나 많이 변한 게 이제 이현종 씨죠 어 그 유튜브 채널 초창기 때 제가 이제 들이받으면서 혼자 혈혈단신으로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동훈 사태에 있어서 물론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먼저 뛰어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도 늦지 않게 스타트를 한 사람이다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악플을 많이 남겼던 분도 뒤에 가셔서는 이제 매일과 함께 본인의 말이 맞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보시면 5월 5일자죠 혼자 찾아가요 찾아가서 다시 거듭 말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응원해라 그런데 대통령 욕하는 건 찾지 않겠다 두고 봐라 저도 재방송 통해서 연일 한동훈 같이 까드리겠다 대통령 자체를 욕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사실 참사는 우리가 목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저도 제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저도 세상에서 제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는데 뭐 막상 보니까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 그만한 투쟁을 하셨던 분들의 이유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셨던 이유도 있었거든 제가 거듭 이 한동훈 사태에 관련해서 왜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성조기를 흔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막 욕설이 오고 가고 험난한 험한 말들이 오고 가고 무식해 보이는 행동들을 했을까 보면 저는 집회에 한 번도 그 전에 참석을 한 적은 없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냥 이후에 그리고 유튜버로서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님 되고 나서 좌파놈들이 이상한 소리로 자꾸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선동하면서 욕을 하길래 네 어쩔 수 없이 원래 하고 싶었던 콘텐츠는 더빙 같은 거였거든요 더빙 굳이 얼굴 드러내놓지 않고 하는 장빛주 같은 막 개그 더빙 같은 거 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정치 고관여층으로서 이 바닥에 뛰어들면서 이제 지금 그걸로 어떻게 보면 방송 통해서 밥을 벌어먹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텐데 가장 절망적이었던 거는 좌파의 가짜 선동보다 이들의 어떤 배신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윤석열 정권 들면서 이를테면 민주당의 어이없는 선동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는 꼴 봤을 때 그때도 뭐 절망적이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특히나 이 병삼 새끼들이 교묘하게 계속해서 대통령을 까내리기 시작하니까 여론이 선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KC 인증 관련해서 해외 직구는 이제 그거 없으면 들어올 수 없다라고 정부에서 쓱 흘리고 시작했을 때 제가 가서 남긴 글이었어요 이 좌벤 새끼들이 정부가 이걸 왜 시도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은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왜 그걸 시행하려고 하느냐 바보같이 그런데 왜 이런 입장을 냈느냐 맞아요 한동훈이가 페이스북에 글 하나 싸지르니까 갑자기 돌연 태도가 바뀐 거예요 KC의 인증에 관련해서도 왜 시도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언급었고 무조건 비판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통령 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와서 더 난리치는 거잖아요 라고 또 가서 저렇게 글을 남겼었습니다 많이 화가 났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네들이 한동훈이 좋다 보니까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정부가 뭐 한다고 했을 때 한동훈이 반대해버리면 거기에 무조건 편승해서 지금 걔 진상짓을 떨었었는데 그런데 이게 왜 시행하려고 했었느냐 크게 두 가지였어요 발암물질이 중국물군에서 계속 검출된 채로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또한 저가 경쟁으로 국내 기업이 자꾸만 뒤져가기 시작하니까 태무할 리였죠 이에 관련해서 이미 좌파 언론들도 일제히 다루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KC 인증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영리한 대응이었다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명분은 발암물질로 인해서 KC 인증이 필요하다 그걸 들었는데 자기 뭐 물건 사야 되는데 피규어도 사고 오타쿠 새끼가 보통 찐따 새끼들 중에 오타쿠들이 존나 많아요 오타쿠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었던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KC 인증을 도입을 시키려고 했던 건데 지속적으로 저를 뭐 조롱을 하더라고요 이 멍청한 놈아 그거하고는 하등의 관계없다 어쩐다 하면서 저를 막 매도하듯이 그 방 안에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수 감성을 만약에 많이 좋아하는 유튜버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얘네들의 공도 커요 얘네들의 공도 컵니다 좌벤져스 방송 쳐들으면서 저 개조롱하면서 멍청한 놈 막 이러면서 욕했던 놈들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제가 두고 보자고 니네 갈기갈기 찢어놓겠다고 막 덕분에 이제 도끼가 많이 올랐지 얘네들 덕분에 아 볼까요? 무식한 소리 작작해 이번 KC 인증은 미리 중국 태모 알리랑 짜고 거긴 KC 인증 받겠다고 해서 일도 영향 없다고 KC 인증은 돈만 좀 붙여주는 건데 중국 어떻게 보자 공부 좀 하세요 라고 했는데 아 그런데 이제 최근에 기사 하나 나왔죠 보시면 중국에서 중국 태모에서 파는 아동복 유앤물질 국내 기준치 622배 초과 아무 관련이 없다던 아까 그 한 달 밥버러지 유튜브나 시청하던 한 달 개병삼 새끼 내 방송 보고 있니? 약속이 돼있었다면 이건 밝히면 안됐었는데 그치? 너의 주장에 따르면 그치? 한 달 밥버러지 유튜버를 빨아재끼는 한 달 새끼야 날파리 한 마리가 으씨 새끼야 한 달 새끼같이 한동은 병삼 새끼가 본인 페이스북에 그런 글 하나 썼다고 나를 공부 좀 더 하라고 했던 너의 발언 아직도 기억해 그런데 어쩌지? 지금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 한 달 머저리 같은 놈아 놈은 아니겠지 너네들 때문에 나라가 잣대는 거야 대가리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놈들이 너네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너네들은 모를 뿐이지 얘가 왜 이러는 줄 아냐? 이 새끼 이거? 지 좋은 자리 가려고 이 새끼가 그래서 그러는 거야 너네 팔아먹고 너네 속여먹어가면서 내가 그날 내 채널명 까고 그냥 들어가서 적진으로 들어가가지고 때려댔잖아 그러니까 먼 딸이든 간에 윤딸이 아닌 이상 제가 하는 말 잘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대통령보다 더 위한 건 없어요 한 딸이든 걔 딸이든 먼 딸이든 간에 윤딸이 아닌 이상은 제발 저 하는 얘기 귀 열고 들어주세요 개쌉소리 좀 그만 들어놓고 뿅 그렇습니다 왜 시도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저를 온갖 조롱을 했던 그놈들 결국 이제 그 방송에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살살 얘기해라 대통령 그렇다고 해서 비판하면 어떻게 하냐 지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게 대략 6월 5일자인가 언젠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6월 초순이에요 그 방송에서 나오는 댓글들이에요 김건희가 조력자다 이게 어디서 나온 대가리일까 뻔할 뻔자에요 뻔할 뻔자에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우리 단계 게이트에 중심이 되는 글들 있잖아 그 다음에 여론 조작했다고 하는 그런 글들 그런 글들에 대한 어떤 기초들이 다 여론돼서 형성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동은 모셔와라 안 그러면 탈당러시에 일어난다 지랄들 하고 자빠졌네 이거 조직 세력입니다 이 새끼들 조직 세력들이에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용산 주변에 충신들이 없으니 같이 웃고 떠들면서 자른다 자른다 하고 있으니 국민 마음을 알 수가 있나요 눈 맞고 귀 맞고 있는데 뭘 막어 니 콧구녕이나 쳐맞고 입이나 쳐맞고 있어가지고 돼져버려 그리고 보세요 한 달 밥버러지 새끼들 채널에 가서 쓰는 글 한번 보세요 대통령한테 밥에다 독이라도 타야 되나 어? 좌벤저스 이현종씨 신지호씨 당신네들 방송에서 나오는 댓글들이야 이런게 응? 대통령 양에서 밥에다 독이라도 타야 되냐고 이씨 아유 그래놓고 뭐 뭐 친 대한민국이라고 개같은 소리를 그렇게 늘어놓으면 개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김건이가 뭔데 용산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위심을 모르는 여러분들 옛날에 나왔던 댓글인데 이제 얘네들 방송에서는 이제 그 탄핵 얘기는요 쉽게 쉽게 나와요 탄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현종씨 신지호씨 허위 사실이 아니라 본인들 유튜브 방송에서 나왔던 댓글이라고 어? 이게 언제? 6월 초순에 이미 그래서 보수 감성은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단 말이에요 대통령 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와서 난리치게끔 만들면 안된다 동요된다 저는 비록 구독자가 2만밖에 되진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스피커라는 그 생각에 최선을 다해서 동요되는 것들은 우리가 막아줘야 된다 어차피 좌파놈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건드릴텐데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새끼들이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 새끼가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어떻게 우파 안에서 대통령을 또 깔 생각을 합니까?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반대하는 건 우리가 모두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아니지 아니지 니가 깜빵 가는 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지 동은 이 새끼야 대구 찾은 한동은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 강조 셋이 나라면 망한다고 오케바리 쌉싸리바리 어? 그런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해명을 안 하죠 이 새끼가 대통령 부부 비방글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글 봤더니 라고 해서 시스템 오류로 작성자가 검색됐다고? 시스템 오류가 아닙니다 익명으로 돌리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냥 기존에 실명으로 다 뜨던 단계 게시판 안에 그냥 작성자 이 기능이 미처 놓친 상태로 그냥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검색을 해봤더니 다 뜬 거야 그냥 떠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 뭐 여론전 번지며 자중질한 개소리를 한국일보가 늘어놓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병준 기자만 지금 고발이 들어간 상태고 대통령을 욕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앞장섰던 이 폐지 새끼는 아마 우리 중 안에서도 이런 새끼들 다시 돌아오면 뭐 받아주자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 이제부터 새끼라고 부를 거예요 방송에서 뭐 많은 전향자들에 대해서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서슴치 않게 했던 사람들 이번 한동훈 사태 빌어서 절대 이 바닥에서 밥 벌어먹지 못하게끔 해드려야 되죠 제가 극도로 흥분했던 썸네일입니다 제가 정말 극도로 흥분했던 영상이었습니다 서민 교수 내 얘기 듣고 있으면 공개적으로 날 거론하고 우리 디스전 한번 합시다 라고 그런데 안 하죠 왜? 본인들이 좌파 출신들이기 때문에 안 해요 이게 아무리 이제 그 뭐 작가 출신의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대가리 걸어놓고 지금 하고 있는 방송 아니에요 유튜브 채널 메인 테마가 그런데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그리고 가장 극혐이었다고 했던 썸네일도 제가 진짜로 이거는 사실상 간접적일 수도 있고 직접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범죄 행위에요 범죄 행위 왜냐 어떤 특정 사건에 한 사람이 피해자고 한 사람은 피의자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 새끼는 옛날부터 여러분들 대통령 조롱하는 거 일도 아니었어요 대통령님 기생충한테 배우세요 이런 새끼들이 전향을 안 한 거예요 이런 새끼들이 왜 요즘 제 워딩이 자꾸만 세지느냐 정중하게 하니까 나를 정중으로 보는 것 같아 언급하셔도 됩니다 서민 교수씨 이게 똥입니까? 글입니까? 이게 썸네일입니까? 똥입니까? 이게 쓰레깁니까? 썸네일입니까? 이게 썸네일입니까? 개박그릇입니까? 뭡니까 이거 보세요 한두근 하나 빨갯달고 이런 새끼들 이 바닥에서 계속 밥 벌어먹게 못살게 하는 게 저는 이제는 저의 어떤 사명이 아닌가 싶을 만큼 너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왜 꺼내게 됐느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이병준 기자 고발하겠다고 대기 태워놓고 있고 줄줄이 고발하겠다고 지금 대기 태워놓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벌려놓으면 니네들이 얻을 수 있는 건 그냥 돈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지속적으로 대통령 영부인 조롱하고 뭐하고 이미 밝혀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서민 교수님 씨발 잘 들으세요 김건희 여사 까면 좀 있어 보였어요? 대통령 영부인을 까면 좀 있어 보였습니까? 하지 않겠다고 우리 정부 이제 막 들어섰을 때 약속하지 않았나? 우리 그렇게 다짐하지 않았나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래요 본인도 정부 초반부 때 지난 날을 반성한다면서 이명 박근혜 어? 뭐 기생충 박멸 뭐 이런 거 언급하면서 썸네일 영상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지난 날을 반성한다고 해놓고는 이게 뭡니까? 아니 본인 입으로도 얘기하셨잖아요 김건희 까면 좀 있어 보이냐고 그러면 당신은 야당입니까? 여당 지지자입니까? 씨발 뭐야 당신 뭐냐고 어떻게 우파 대통령만 골라서 계속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받으면 채널명 직접 거론하면서 까십시오 저도 지금 이제 본인 실명 거론하면서 까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요 사실은 본인이 그러면서 진정한 보수 우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야 당신은 그냥 좌파 새끼지 지금도 여전히 많이 화가 나는 이유 처 새끼들은 전향한 적이 없었고 전향한 척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속여 왔었고 대통령 영부인을 철원식으로까지 조롱하는 것은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보수들아 이제 그만 싸우라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어디로 뭉쳐 대통령 버리고 한동훈한테 뭉치면 되는 거야 이제? 어? 대통령은 그냥 두는 거야 그냥 대통령은 그 자체로 두는 거야 누가 하나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그 순간부터는 동요가 되기 시작하니까 내부에서 진짜 꼴값지도 않은 새끼들이 우파 바닥에 기어들어와서 장사 지시한다고 대통령 영부인까지 저렇게 조롱하면서 너무 화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한동훈 사태 겪으면서 머리도 많이 어지럽고 매번 이런 새끼들 다룰 때마다 어찌됐든 뭐 당무감사 반대한다고 지네들끼리 2천명 모였습니다 지금 이게 2천명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이제 한번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직접적으로 못하겠지만 대통령 지키자는데 왜 이렇게 대통령을 까대느냐 그간 대통령한테 지속적으로 반대해서 얻어진 결과를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 하나로 계속 밀고 나가면 할 말이 없거든 지네들도 근데도 자기네들 밥 벌어먹고 살겠다고 여기서 이 발광쇼 떠든 거 보면 그러면서 우측에 있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따로 언급은 안 하겠지만 어 지금 보시면은 이 한동훈 지지 하는 사람들의 어떤 구조입니다 형태인데 과거 대깨문들 이 세력들이 주도해서 가고 있고 일단 본인들은 우파로 전향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지만 전혀 전향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태도만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의 어떤 지지세력으로 이렇게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가운데 어디서 어떻게 기어들어 본 건지 아니면 기존 보수 지지층이 안에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었는지 모르는 우리 기존 보수 지지층들까지 근데 이제 어디가 많이 무너지고 있느냐 맞아 이쪽이 지금 많이 무너지고는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서 우파 전향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얘네들이랑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기준으로 하나 둘씩 이제 눈치 봐가면서 넘어온단 말이야 그 신규진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런 성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그룩강으로 버텨보겠다고 요 대깨문 세력들 여러분들 그 한동훈이가 문다에 관련해서 주둥이를 한 번도 열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 구조가 대깨문 출신들이에요 자 이 대깨문 출신들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 때 지지를 했었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겠다 선언을 먼저 하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안 지켜줬어요 그쪽에서는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 문재인이 진짜 나락을 갈 것 같으니까 나락을 갈 것 같아서 우선은 검찰총장까지 시켜줬는데 뭐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방심을 했던 이 대깨문 세력들이 우선은 지지를 해줬어 그렇게 해서 이제 어찌됐든 당선이 됐고 당선이 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속적으로 본인들이랑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안 가지고 문재인을 연일 까대기 시작하고 수사하라고 하고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재명이 있는 그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못 갑니다 못 가니까 그쪽으로 못 간 애들이 결국엔 한동훈 쪽에 붙어버린 거예요 주도해서 걔네들이 지금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는 거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입니다 보면 문판은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멸공 우리여리 하고 싶은 거 다해 얘네들 좋아하는 문구죠 우리여리 문골 오소리들 실제로 이게 대선 기간 동안 돌았던 카드였어요 실제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님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안 가주니까 윤석열 지지를 처리합니다 맞불집회 총공하겠다고 여기 써있습니다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님을 도와주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으로 못 가 그쪽으로는 못 가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이가 문다에 음주운전부터 해서 문재인 관련한 이슈를 못 건드려요 자기 지지층이 이제 자기 지지층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김경수에 관련해서도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김경수가 돌아오게 되면 본인의 라이벌 그러니까 즉 이재명이 빠졌을 때 김경수 쪽으로 얘네들이 다 돌아갈 가능성이 크니까 그거 하나 두 번째 김경수가 이제 복권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막 복권이 됐었잖아 그러면 이제 본인이 다 집어넣던 사람들이거든 지난 정권 때 얼마나 까이겠습니까 조윤선 대변인 같은 경우도 장관님이죠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오세훈 쪽하고 연동이 돼서 전개 쪽으로 다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요 한 달 밥 벌어지듯 다시는 이 바닥에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너무 쉽게 욕했던 모습들 잘 봤고요 세상에 본인들만 제일 똑똑한 척 오지게 하더니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봤고요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서 단계 게이트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겁습니다만 또 잠깐 언급을 해드리자고 한다면 어제부터도 굉장히 핫한 주제였기 때문에 우선 한동훈이가 김건희 여사 특검 고려에서 검토 중이다 자기 이제 단계 게이트 무마시키기 위한 딜로 치려고 실제로 이병준 기자 고발 예고까지 들어갔고 고발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준우 미디어튀기 의원 이분께서 단계 게시판 폐쇄 그때 당시 이제 단계 게이트 그거 닫았을 때 담당 부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발언을 했어요 어찌 됐든 우리 측 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병준 이제 기자님이 첫 법적 대응의 이제 대상자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연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방송인이시죠 장해찬 최고위원 무서워서 고발도 제대로 못하는 쫄버들과 싸움이 가소롭게 느껴집니다 그 무서워서 고발도 제대로 못하는 쫄보들이 이병준 기자는 고발을 했습니다 이병준 기자는 고발을 했어요 좀 화가 나더라구요 한동훈이는 당원 게시판을 지금 분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지 이게 왜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딜치려고 지금 와꾸발이 잡고 있고 이게 제정신이냐 싶을 만큼 여당 대표가 여러분들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그런데도 대갈이 터져버린 한딸들은 뭐가 우선인지를 모른 채 이 개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까 언급이 됐던 스트로우 방송에서 장해찬 변중만 올리고 그에 따라서 양문석이 북치고 있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측에서도 사실 그 전부터 조금씩 계속 흘러나왔던 얘기예요 그러지만 말고 좀 네가 무슨 조치 좀 취해봐 이러면서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장해찬 쪽을 향해서 스피커로 목소리를 냈고 이에 대한 답변은 사실상 거의 돌아오는 대답으로 봤을 때는 평일에 여러 방송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평일에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데 왜 자꾸만 날 괴롭혀 나 일주일에 방송 20개씩 하는 사람이야 고생 많이 한다는 뜻이겠죠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 좀 어떤 장해찬는 무서워서 고발 못한다 유튜버들만 고발한다 라고 그리고 본인이 언급했던 앞서 그 제의는 주진우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는 따로따로 보여드리면서 제가 전달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번엔 붙여서 비교를 해드렸어요 장해찬 한두근 여름조사팀 없었다면 날 고소해라 2024년 7월 12일자 그러니까 10일날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장해찬 한두근 가족이 글 썼다고 확신한다 나를 고소해달라 24년 11월 26일자 방송 일주일에 20개씩 해봤자 지금 본인을 향해서 고발이 안 들어와요 저는 이제부터 있는 사실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소하라 고소하라고 떠벌린 건 제가 아니에요 있는 사실만 우리 얘기하도록 할게요 다른 유튜버는 언급 자제하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보세요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서초동 법원 이야기 그분의 유튜브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장해찬는 이걸 계속 지고 있는 한은 절대 이 바닥에서는 정치생활 못할 거라고 차라리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어떤 소스나 만들어지는 것들을 본인이 직접 가담해서 유튜버들한테 넘기기도 했다고 대표적으로 그러면 받은 유튜버 중에 한 명은 배승희 변호사가 있을 거고 그런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왜 장해찬 최고위원을 언급을 하냐면 본인 스스로가 팀원이었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가 찾아내서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언급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제가 직접 먼저 꺼낸 적은 없어요 다 본인이 먼저 꺼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거에만 근거해서 그냥 놔뒀으면 그리고 조용히 그냥 있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시점에 우리가 갑자기 장해찬을 때리면서 야 너 그때 네가 너 여론조성 팀원이라고 했잖아 아 니라도 좀 나서줘라 이러면 너무 억가고 좀 너무 뭐랄까 우리가 욕먹어도 싼 발언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셨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안 지치세요? 이러고 계속 떠들어 다니고는 있는데 이제 드디어 고발자가 나왔어요 드디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고 다닌 얘기를 정리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얘가 뭐하고 있었는지를 이만한 스피커가 없다라는 걸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정말 인정할게요 앞서 어떤 분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진짜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드리자면 단계 게이트 관련해서 왜 터졌는지도 알고 계실 거고 이슈도 알고 계시겠지만 인터뷰 했었을 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단계 관련한 문제점은 다 정리를 해서 장해찬에게도 제보를 했지만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가 최근 이슈가 되니 이를 타고 라디오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화가 매우 많이 났었다 인터뷰 내용입니다 실제 발언하신 거예요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저한테 그때 당시 인터뷰 때도 그래서 김민전 최고위원이 그분 기준에서 너무 고마웠다고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전혁욱 작가님도 그렇고 제가 진짜 분란을 막기 위해서 저도 최대한 참는 발언들이 있지만 이런 이유에 있어서 그렇다고 했을 때는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의 그간 이 패턴과 앞서 단계 게이트의 시발점을 알렸던 그분들 불만은 어느 정도 좀 납득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장해찬 최고위원 물고 늘어지는 게 비판받을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쯤 되면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면 좀 보이시겠어요 7월 12일 11월 26일자 기사인데 날 고소하라는 이 워딩만 벌써 지금 몇 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지금 고발을 당하게 생겼고 아예 거듭 말하지만 방송에 20개씩 하고 다니지 않았으면 몰라요 진짜 배 아파서 그럴 거다 어쩔 거다 그거는 내가 솔직히 다른 분들의 속마음을 깨뚫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영역대로 내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발언을 하면서 지금 5개월 넘게 5개월 동안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데 가만 두자고 기다려보자고 하는 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타임라인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진은정 쪽으로도 분위기를 갈아타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지 말고 본인이 꽝 하고 터뜨리고 자백하고 뭐하고 해서 좀 제발 날 고발하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내가 지금 뭔가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소속에서 고발을 못한다는 얘기는 니네들이 그런 걸 요구할 권리가 있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 솔직히 할 말은 없는데 글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반한 세력들도 적지 않은 지금 타격이 생겼고 장해찬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저는 황당합니다 좀 엄연히 따지면 공범이 맞죠 이런 조작을 한 공범 중에 한 명인데 그동안은 혹여래도 우리들 선에서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을까 싶어서 계속 두드려대는데 한동훈이가 좀처럼 내려오질 않잖아요 내려올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가족이 했다는 걸로 활로 열어놓고는 뭘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동훈이랑 한바들 많이 패고 있습니다 한바들 많이 패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좋겠네 방송 일주일에 20개씩 하고 다니면서 돈 벌어서 냅둬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것은 제가 이 말은 해드리면서 정리를 할게요 입 안 열면요 어차피 나랄까요 정치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건 맞지 않나요 제 말이 뭐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입 안 열면 얘 나랄까요 그렇게 하다가 기어이 만약에 한동훈이 대선 후보까지 가봐 얘는 그냥 끝나는 거야 기어이 대선 후보까지 대봐 진짜 얘 그냥 진짜 존댄다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도 할 만큼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여기다 대고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냥 5개월 동안 좀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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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언제까지 볼 거예요 계속 봅시다 그러면 우리 우리가 언제까지 볼 수 있는 건지 그거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래요 날 고소해라 날 고소해라를 우리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하는 거라면 그래요 어쩔 수 없지 답답해서 그럽니다 답답해서 이렇게 보니까는 안 보이시나 이렇게 봤는데도 지금 약 팔아서 지금 여기저기 방송이 일주일에 20개씩 나간다고는 하는데 난 진짜 30개 나가도 좋아요 40개 나가도 좋고 몇십개 그냥 100개 나갔으면 좋겠어요 잘 돼서 진짜 진심으로 응원하던 분위기도 했고 장해찬이란 사람이 근데 이게 뭘로 보이세요 장해찬에게 전하는 마지막 충고 아껴주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 행위 이게 뭘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좀 재밌게 보이거든요 이 발언이 야 너 세월 좋게 그렇게 꿀 빨아놓고 그깟 공천 좀 취소됐다고 고세 야 미래 권력에 붙어 뭐 이런 느낌처럼 느껴져서 그래요 느껴져서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을 붙잡아놓고 한번 여쭤보세요 무슨 말이냐 진짜 길 가는 사람이요 이 분위기에 놓고 봤을 때 끝까지 입을 안 열면 그냥 끝까지 날 고소해라 날 고소해라만 하면 그때도 장해찬이 응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 엉뚱하게 장해찬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중간에 난처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거봐 우리가 뭐라고 했어 거봐 우리가 뭐라고 했어 거봐 에이 씨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일종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물건 집어던지고 화난다고 그러니까 내가 채요 입 열자고 했잖아 이병준 기자님은 아시죠 고발당했습니다 안 웃기세요 이 상황이 좀 웃기네요 이 상황이 보세요 이 상황이 좀 웃기네요 저는 네 뭐 다른 분들도 좀 갖다 쓰세요 캡처해서 얼마든지 갖다 쓰세요 출처 안 밝혀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뭐 제 건지는 알 테니까 저는 굳이 출처는 안 밝혀도 되니까 그냥 얼마든지 갖다 쓰십시오 이게 지금 이 상황이다 현실이다 이게 현실이다 지금 7월 초손부터 해서 지금까지 나를 고소해라만 5개월 가까이 지금 떠들고 있다 이게 뭐 현실 이게 팩트잖아요 팩트 내가 뭐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한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안 해보고 지금 시도도 안 해보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우리도 막 눈 맞아가면서 개고생하고 있었는데 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좀 제발 어? 한동안 내려오라고 한동안 내려와 내려와 막 소리 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다하다 뭐가 안되니까 잘 안될 것 같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머리가 아픕니다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쥐고 있으면 똥되는데 지금이라도 터뜨리면 빵하고 큰 도움은 돼요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지고 있는 그 시간 동안 계속 똥이 돼요 자 보세요 7월 12일날 날 고소하라 할 게 아니라 그냥 7월 12일쯤 해가지고 빵하고 터뜨려버렸어요 그냥 다 오픈해버렸어요 주진우가 나한테 뭘 시켰고 어찌고저찌고 해서 다 시켰어 얘기했어요 이때 그러면 장애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조기의 한동을 끌어내린 궁극의 영웅이 돼있고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이가 다시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주변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갖춰져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제가 다른 거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날짜 한번 보세요 똑같은 워딩이 지금 벌써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으으으 이거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나는 그게 너무 심하게 돼서 두 달째가 아니라 계산 안 돼? 어? 계산이 안 되냐고 날 고소하라고 한 발언이 그러는 거 이게 좀 코미디 같잖아요 코미디 나중에 가서 저 이제 우파니까 지켜주세요 라고 나타나면 지켜집니까 그게? 수사받거나 뭐하거나 할 때? 안 지켜져요 지키려고 하는 힘을 지금 우리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다른 데다 놓고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번 페이스북의 글은 사실은 굉장히 자충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본인이 일주일에 방송 20개씩 나간다를 어필하는 이유를 알아요 근데 유치하거든 애 같고 어린애 같은 발언이거든 일주일에 20개 방송 나가는 강행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스피커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도 공감하겠습니다 진짜로 공감을 하겠는데 이분들은 무료로 나와서 지금 자기 시간 내고 발 얼어가면서 고생하시거든요 그런데 장애차는 참고로 출연료 받고 나가는 거거든요 스케줄이 바쁜 연예인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이 내용 장애찬 쪽에 제보를 했었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가 최근에 갑자기 핫한 이슈로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제보자 분들께서도 화가 많이 났었대잖아요 그 모습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제보를 했었던 상황에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시다가 이슈가 되니까 이것하고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최초 드립도 치고 뭐하고 하니까 너무 화가 많이 나셨대요 이분 뭐 그때 단계 게이트에 관련해서 밝혀내셨던 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 시민들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무보수로 그거 막 찾아내고 그랬었거든 그런 면에서 김민전 최고위원한테 고마워했던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귀담아 들어주셨고 그 과정에서 한 번씩 넌지시 언급을 하긴 했었다고 보도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앞서 그 당원 게시판에 관련해서 문제를 또 찾아내고 서로 공유했던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적어도 무보수로 그랬고 이날 이렇게 추운 날 오셔가지고 시위하셨던 분들도 다 무보수로 하셨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20개 강행하는 거는 무보수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날짜 한 번 네 잘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워딩이랑 날 고소해라 저를 고소해달라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관계자분들 뿐만 아니라 다 좋습니다 요거 그대로 끌어다가 캡처하셔서 공유하셔도 돼요 출제 안 밝히고 뭐 이런 것쯤이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포토샵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지금 보시면 유익 기사가 7월달 기사고요 마치 복붙하듯이 왔지만 11월달 기사라는 거 11월 말 기사고 하나는 11월 초 아니 7월 초기사라는 거 이런데도 제가 잘못했나요? 뭐 또 할 말 없으면 전라도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사실은 뭐 큰 데미지는 없어 이제 사실 보수파 하면서 그 소리는 종종 듣는 그냥 이제 저열한 발언들이라 그래서 한 사람이 보통 욕을 많이 먹죠 그날도 메이퀸인가 아이디 메이퀸 쓰던 사람이 와가지고 전라도네 번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저 그날 괜찮았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전에는 송곳으로 날 찌르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모기가 한 마리 와서 물고 간 듯한 느낌 그래도 어찌 됐든 상처는 남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뭐 무거운 주제였긴 미연퀸이었다고 메이퀸이 아니라 미연퀸 뭐 는 애야 지금도 숨어서 듣고 있을걸 숨어서 듣고 있을 수도 있어 야 니 뒷담화 가고 있다 저는 아예 출신입니다 전라도 출신 전라도 출신입니다 전화통화 할까요? 오늘도 뭐 얼마든지 전화통화 여러분들의 연락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장해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장해찬으로 갈텐데 장해찬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어떤 다른 주제가 있으시면 얼마든지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반대되는 의견을 잘못 얘기했다가는 다소 사랑을 받지 못하는 발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전화 기다리면서 잠깐 한마디만 언급을 해드리자면 왜 이렇게 그러면 보수 감성은 강경하게 나가느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무적으로 이게 맞아요 정무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강경한 태도로 나가야 돼요 저는 그리고 늘가을님께서 안정권 대표님한테 그랬으면 욕 바가지로 먹었을텐데 라고 하셨는데 저는 채널 날아갈까봐 욕 못하는 거예요 저도 병삼이라는 말을 이제 은근히 이 방송에서도 많이 쓰더라 채팅글로 이 채팅글로 많이들 쓰시는데 병삼이라는 단어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너무 하고 싶은 말원이었는데 그걸 잘못 썼다가 또 채널 날아갈까봐 폭파될까봐 병삼으로 병삼 등삼 원래 등산이라고 했었죠 원래 등산 이런 등산 이러면서 했는데 에둘러 감질나게 한번 해보자고요 네 아우 시원하다 시원하네요 시원해 다 들리셨다고 아 육두문자 다 이거 우리 사이다형님 사이다형님께서 육두문자 타임이라고 하면서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뿅 채널은 소중하니까 채널은 소중하니까 그냥 허용범위 안에서만 좀 과격한 욕설 한 번씩 하는 거고 욕으로 도배된 방송은 좀 가급적 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이쪽으로 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채팅창에 적혀있는 주소로 오셔도 된다라는 거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셔도 되고 야는 어쩌다가 신혜식이 깔따구가 됐지 멋있잖아 신혜식 대표님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싸우지 마 냅둬 깔다구는 근데 여자친구 아니야? 내가 여자친구는 아닌데 우리 매니저님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인사했어? 그랬구나 알았어요 계속 하세요 앞뒤 맥락 다 들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텐데도 꼭 저런 것만 따와서 분탕 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알죠? 많아요 보니까는 그래서 나 진짜로 DC 안 간지가 꽤 됐어요 DC 자체를 안 가요 그 전에도 그분께서 운영한다 하신다 하셨을 때도 처음에는 저 DC를 아예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워낙에 저하고는 다른 세상의 느낌이라서 근데 막상 가니까 중독되듯이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는데 이번 일을 겪고 막 거론되고 하는 거 보고 그냥 사실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일종의 제보성으로 뉴스 관련해서 다른 지금 커뮤니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서 혹시라도 저한테 좀 괜찮게 나올 법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좀 제보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지금은 몇 개는 받아가면서 복원이 있는데 네 못 가겠어요 솔직히 안 맞아요 저하고는 그 어떤 문화가 잘 안 맞더라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따로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들 정도로 저는 거기 문화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아유 한 마리하고 두 마리가 같이 들어오네요 그래요 지난번에 왔던 사람들이죠 저 한 명은 알겠습니다 저하고 나중에 싸우게 되면 제가 광도님을 찾도록 할게요 굳이 여기서 얘기해봤자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깔 따구는 근데 진짜 여자친구 아니에요 보통 그때 깔 따구 어디서 쓰는 단어들아 그 여자친구한테 쓰는 발언으로 알고 있는데 여자친구 그 영화 바람이라고 있어요 영화 바람이라는 영화에서는 딸래미라는 말을 쓰더라고 여자친구로 딸래미 때문에 싸우면 안 되지 마 그러면 안 돼 어? 그러면 안 돼 깔 따구는 아마 여자친구한테 쓰는 말인데 제가 기집애같이 보였나 보죠? 다소 좀 기집애같이 보였나 보죠? 그 뭐 여러분들 싸우지 마세요 저분들하고 싸워봤자 저분들의 의도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열심히 사시는 것 같은데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고 계신 모습 보기 좋습니다 어찌됐든 반환의 스탠스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네 또 의견이 일치하는 날 그날을 위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남겨놓도록 하는 게 너도 좋으니까 늘가을님께서 어디서 온지 안다 내가 가서 휘저어주려 차마 못 그러겠다만 두고 보겠다 깔 따구 하하하하 여러분들 신경 안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습니다 자기가 글 쓰는 게 이제 화면으로는 막 비춰지는데 아무도 대응을 안 해주잖아 그럼 외로워 좀 더 데리고 와보세요 실시간 시청률 많이 떨어졌잖아 하하하하 네 외롭잖아 어쨌든 반환이라 여진을 좀 남겨놓는 게 좋아요 너무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때 그때 미연킨 미연킨이라는 사람은 급기야 결국에 이제 우리 사이에서 좀 안 쓰면 더 좋았어요 전라도를 꺼냈기 때문에 차단이 바뀐 거지 전라도는 진짜 금기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진짜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막 계속 능욕시키려고 그런 발언을 지금 이 발언을 어제부터 계속 이어가는데 그런 발언을 그 사람이 늘어놓음으로써 봐봐요 반대 세력도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비춰져버리잖아요 뜻하지 않게 저도 사실만 쓸까요? 그러면 광도님 저도 이제 그러면 사실만 얘기할 테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기로 두 번 얘기하면 오늘 얼음 들어갑니다 아셨죠? 어차피 구치는 하시겠지만 저는 참고로 신혜식 대표님이랑 사실상 그 어떤 사적인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네 차례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서로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첫 번째 그게 팩트입니다 저도 팩트만 얘기할게요 자 그 외에 다수 누구도 저한테 이를테면 긴 대화를 하는 유튜버는 없었다라는 거 여기 와서 같이 하자 뭐 하자 뭐 그렇다더라 이야기를 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뭔 얘기입니까? 제가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소신껏 행동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앉아서 쓰고 계신 건지 서서 쓰고 계신 건지 누워서 쓰고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해봤자 왜 저한테 와닿지 않나 하면 저는 어떤 회우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스팔트 유튜버라고 하는 그 어떤 계부에 제가 끼어들 생각은 없어요 다만 지금 한동안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광장의 목소리가 그리고 세력이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든 방어하고 또한 장해찬에 관련해서도 저는 같은 뜻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저도 그 부분이 계속 불만이었기 때문에 매번 걸핏하면 날 고소하라 고소하라는 식으로만 나왔는데 이게 뭐야 왜 돈이 직접 안 터뜨리고 이게 제 어떤 주관입니다 모든 걸 다 걸고요 진짜 모든 걸 다 걸고 저한테 누구도 권장한 사람도 없었고 누구도 저한테 친한 척 하시면서 막 와가지고 얘기하는 분들도 없어요 현장은 다 그냥 정치적 메시지를 위해서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빠지고 저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 소신인데 어떡해요 안 그래요? 그리고 아스팔트라는 계보에 있어서 저는 뭐가 되겠다 되겠다라는 포부보다는 스튜디오 형태에서 어떻게든 젊은 층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방송을 많이 그리고 중도층을 많이 끌어당길 수 있는 방송을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재밌게 우리 쪽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나는 거기에 더 큰 포부가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다 듣고 계셨겠지만 저도 팩트만 얘기했어요 정말 모든 걸 다 걸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어떠한 메시지나 회유나 뭐 다른 말을 진짜 진심으로 한 번도 해주신 적은 없지만 그 현장을 이끌어가는 신혜식 대표님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주도해서 끌고 가는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방송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와 실제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선생님께서는 지금 신혜식 대표님을 굉장히 안 좋게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같은 남자로서 그런 거 있잖아요 끌림 같은 게 있다 그거는 부정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 리더십에 대해서는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진중하시고 그냥 그런 성격이라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농담도 되게 잘하시고 진행을 그렇게 하시지만 전혀 봤을 땐 네 그렇다라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그 끌림에 따라서 제가 지폐 나오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흥을 얻고 있는 건 아닐까 흥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한동안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그 일렴 하나로 나오긴 합니다만 뭔가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실제로 본 모습은 유튜버 상에서 말고요 실제로 본 모습은 되게 리더십 있는 사람이 끌고 가는 어떤 지폐에 같은 이론으로 또 할 수 있다라는 저만의 저만의 그런 또 하나의 즐거움 그 안에서 찾고 있는 즐거움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모르시겠지만 진행할 때랑은 다르게 현장에서 저한테 계속 존칭을 쓰세요 계속 존칭을 쓰세요 저한테는 적어도 그 정도는 좀 제가 본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게 그 정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얼마나 내가 꼴비기 싫을까 지금 안 그럴까요 아무튼 우리 강독님께서 응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제발 이 싸움이 어떤 형태로든 방법론이라는 것을 좀 우리 많은 분들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법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을 지지자로서의 시선으로 본 사람이잖아요 시선으로 그리고 나서 저는 말씀드리고 또 고백을 하지만 강경한 태도가 아니었어요 강경한 태도도 아니었고 뭐 왜 저렇게까지 해 가스통 할베르니 뭐 저도 손가락질 했다고 광장에서 나와서 아예 연사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정치는 그렇더라고요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저는 그 한 무리 한 무리 정도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안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무리들 중에 보수 감성은 그쪽 계파야 뭐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막 센 발언 많이 하고 그쪽이랑 더 가깝지 정치 무리는 모두가 똑같을 수 없는 것처럼 타협을 시도하려고 하는 어떤 부류도 있는 그 안에서 부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우리 입장만 얘기하려고 하는 부류가 또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다양한 부류들이 존재하는 건데 네 좀 그런 넓은 의미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문재인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뭐하고 이렇게 보니까는 어 그냥 세게 나가는 게 답이다 세게 발언하는 게 답이다 욕설을 한다고 해서 뭐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입장을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한 부류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언제 한 번 꼭 나오셔서 옆에서 한 번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오해들이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안타깝다는 생각은 좀 많이 하더라고요 들더라고요 저는 제 스스로 지금 스튜디오를 다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를 정말 실제로 알아보려고 하는 게 말이 스튜디오지 방이죠 다시 다시 지금 방송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곳과 제가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한 곳을 잡고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계약 기간이 아직 좀 남아있는 상태라 나름 고른다고 골랐는데 이 밑에 층에 어떤 소음 이슈가 잠깐 있었었고 그래서 사실은 평택에서 지하철로 이렇게 밟으면 지하철 기준으로만 했을 때는 그래도 최소 최소 걸리는 게 한 한 시간 반 정도 그럼 충분히 왔다 갔다 할 만해요 충분히 왔다 갔다 할 만은 한데 항상 뭐가 진짜 애를 많이 먹냐면 그 지하철로 가는 그 길 지하철로 가는 그 길이 너무 애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지하철역 부근으로 해서 그것도 급행이 가능한 곳으로 평택 안에서 그러면 충분히 저는 애를 좀 덜 먹어요 물론 멀긴 하지만 멀긴 하지만 그래도 막상 지금처럼 너무 막 또 내려서 한참을 가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서울을 가려면 또 걸어가기 좀 그래서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는 또 안 잡히고 버스 기다려보고 이런 것들만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서울 왔다 갔다 하는 데는 그닥 크게 어려움이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성남에 지금 특히 분당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그러면 아예 역 근처에서 이제 거주한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보다는 좀 30분 좀 더 이동한다 그분들이 대략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동한다고 했을 때 장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달라지겠지만 저는 2시간 정도면 가는 데만 2시간이니까 2시간이면은 근데 나쁘진 않아 차에서 좀 자는 것도 나쁘지 않고 구하는 것과 내놓는 것을 병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맞아지면 동시 계약하세요 넌지시 집주인분에게 넌지시 이제 슥 힌트를 줘봤는데 되게 자야 돼요 차에서 좀 자면 조금 그나마 지하철에서 좀 자면 또 잠도 잘 와요 특히나 이제 집에 끝나고 오는 길이 그렇게 잠이 잘 올 수가 없어 많은 분들이 차라리 서울로 와라 얘기하시는데 저하고 맨날 놀아주실 겁니까? 네? 저 맨날 와서 밥 챙겨주고 그러실 거예요? 저 심심하다고 하면은 맛있는 거 바리바리 싸들고 맨날 이렇게 놀아주실 거냐고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삶이 있듯이 저도 이 안에서의 어떤 삶이 있는 거예요 이 평택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의 사람들과 저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집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재 지금 고민 중인 건 지하철에서 좀 가니 가까운 곳으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근데 보니까는 뭐 끼켜야 10분 20분 차이더라고요 20분 정도 20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것도 어디야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사적인 얘기인데 왜 이렇게 다들 이걸 재밌게 듣고 있죠? 아까 장해천 얘기했을 때 그렇게 듣기 싫어서 다들 나가시더니 질풍 노조의 총각이라고 우리 신문고님께서 그러게요 노도도 아니고 그냥 기왕 이렇게 된 거 전화 연결을 한 번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다 이제 네가 너무 말을 안 걸었어 내가 칠 거야 여보세요 어머나 밥 먹었니? 아 나 사실 지금 이 시간에 라면 먹고 있어 보이네 벌써부터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 보이네 건강해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건강해 보이는 것 같은데 건강 네 많이 건강해 보일 것 같은데 아닌데 이거 나가야 되겠는데 지금 이 시간에 라면을 때린다는 것은 건강해진다는 소리인데 건강해야죠 근데 아직도 이 입에 이빨 쪽에 뭐가 껴 있나 보네 아직도 힘든가 보네 지금 급하게 마무리했어요 물 그러면 좀 헹궈요 내가 음악 좀 들려드릴게요 사람들한테 네 아 뭐 물도 헹구고 해야 돼요 이 방송 아 그거 싫으면 뭐 그냥 계속 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교양 있게 네 교양 있게 갈게요 근데요 저희 동네에서는요 어떤 병원 어떤 선생님 멋있다 엄마들께 공유를 해요 그래가지고 서로 거기를 막 찾아간대요 아 그 병원으로 네 오늘 이렇게 건전하지 못한 듯 하면서도 교양은 있는 듯 하면서도 그런데 재미가 있는데도 약간 좀 재미가 없어요? 있는데 재미네요 봐봐 지금 실시간 시청률 확 늘은 것 봐요 아니 이거 제가 원래 그냥 편하게 말하면 되게 다 빵 터졌거든요 아 근데 할 수는 없지 근데 지금 편하게 말을 못하지 못하게 했을 때 교양을 좀 장착하다 보니까 조금 부자 교양 문제도 교양 문제도 교양 문제지만 솔직히 그것도 문제다 지금 뭐야? 뭐 신상도 있을 거고 다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 말을 하려니까 말을 하니까 힘들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저는 보감님도 연사로 나가서 성대모사 할 때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게 있거든 이게 좀 되는 사람은 그게 뭔가 조금 안 됐다 그러면 너무 속상해 그쵸? 네 내가 원하는 만큼 있단 말이야 그 객석의 반응과 내 만족감과 근데 이게 마이크도 써야 되고 이게 그 성대모사라는 게 그 음향 마이크빨도 있잖아요 그쵸 어 근데 이거랑 그거랑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연사할 때 성대모사를 잘하려면 그걸로 그 마이크로 연습을 해야 돼 스피커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그 마이크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옥동자가 있는 말이야 그 띵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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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 이렇게 지하철을 나가는 소리 띵 띵 띵 막 이렇게 배 소리 나오고 그런 거 할 때는 그러면 되게 어렵지 그런 거 할 때 쓰는 소리 소리 내는 거는 잘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런 소리 그래서 막 여기가 어쩐 일입니까? 그랬더니 다들 막 뒤에서 이순재 이순재 막 수금두덜 그럴 땐 보감님 제가 약간 개그에 피가 흐르거든요 피까지? 그럴 때는 그 그 우리 윤대 경량님으로 시작은 했어 근데 분위기가 살짝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순재가 딱 그러면 바로 이순재로 돌려버려 그럼 또 거기서 빵 터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그럼 뭐 그 약간 옛날에 이순재 아저씨가 뭐 마흔 살까지? 70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에 에 에이아이지 뭐 그거를 그러면 둘이 비슷하잖아요 그럼 둘이 연결해서 연습을 해놔요 뭔가 안 맥힌 다음에 이순재로 바로 이제 어 전환시키는 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라이너스로 그렇지 갑자기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순재에 맞춰줄게 그래 나도 인정 이순재 인정해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거기서 막 그 수십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래 나 이순재다 하고 막 아니 그게 아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이순재 라이너스 생명 뭐 이렇게 아니 직접적으로 이순재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말고 그 이순재 할아버지가 유명했던 그 성대모사 멘트 있잖아요 그걸 하면 다 이순재인 줄 알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걸로? 짧게 해야 돼 짧게 근데 그걸 길게 하면 안 돼 임팩트 이렇게 짧게 치고 빠져야 돼요 저는 전환 길게 안 줘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다 근데 임팩트 있어요 굉장히 임팩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길게 한다고 다 덜어 연사 올라가서 뭐 그런 얘기만 하냐 뭐 감성적인 얘기만 하느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지난주는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앞순서에 있었던 거야 뜻밖의 시간을 좀 많이 주셨어요 음 그래서 그때는 조금 길었어요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조금 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저는 이게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진행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네임드 있는 유튜버들이 왔을 때는 내가 뒤로 물러나주는 게 무조건 맞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게 막 속상할 일은 아니야 언젠가 진행자 어떤 큰 틀에서 봐야 되니까 근데 내 말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늘 한정적이니까 그러니 짧게 하고 빨리 빠지려면 임팩트를 줘야 되는데 그래도 어렵지 그러려면 논리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부가설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짧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감성적인 그게 필요한 거지 근데 저는 정말 보감님한테 감동을 받은 게 지금 이제 요새 방송 끝나면 영상 이제 띄워주시는데 이제 저희들이 싸우겠단 말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우파라고 방송하고 우파라고 뭐 이렇게 하는 이제서 돌이키고 이제서 아는 사람들 말고 그때 오래전부터 그때 그 길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덥고 춥고 저도 한 번 언제 나가봤지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근데 그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하는 분들한테 그렇다고 정치가 그 후로 언제 만족스러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힘들었지 단 한 번 기뻤던 때는 윤 대통령님이 당선됐을 때 그 때 딱 한 번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그거 빨로 이겼을 때 그거 딱 한 번 진짜 잠깐 근데 그 고생하는 분들의 그런 지금까지 힘들었던 그리고 천대받잖아요 그렇죠 천대받는 거야 이게 구구 취급당하고 어 근데 그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뭐 이렇게 막 우리를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았지 근데 정말 반성하고 이제 우리가 하겠다는 말은 정말 이제 그분들도 나라 왜 저는 이제 그런지 알겠어 왜 연세드셨는데 왜 더 안 힘들겠어요 체력적으로 근데 자기 이제 나이가 먹고 죽어야 되잖아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가 더 걱정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고 이 나라 어떻게 될까 우리가 없으면 그래서 힘들지만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신 게 생각보다 싸우는 사람들은 많아요 굉장히 젊은 친구들도 사실은 많아요 진짜로 근데 내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지금 타 유튜버들에 비해서 현장을 나가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특히나 몇몇 최근에 이제 최근에 많이 몰아서 나갔지 정말 최근에 몰아서 나간 거지 근데 왜 자꾸 나가는지를 조금씩 이제 알고 이제 알아가야겠는 거야 이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를 근데 그 필요한 건지를 정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은 몰라 저는 한마디로 월드컵 왜 길에 나가서 응원해요 맞아 어? TV로 볼 수 있는데 편하게 맞아 근데 그 나왔을 때 그 감동 있잖아 그치 그리고 그 그 많은 사람의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모아지면 이제 끊을 수 없는 게 되는 거야 그게 거기에 또 내가 더 붐업이 되면서 그래서 왜 이재명도 왜 거기 나와서 길바닥에 앉아서 지금도 하겠어요 깜빡 가기 싫어서 아니 근데 그 좌파들은 나와서 그걸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근데 국힘 이것들은 아무도 코빼기도 안 보이잖아요 참 따뜻한 데서만 있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뭐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아닌데 맞지만 근데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런 것 같다 근데 정말 저는 그 그런 발언을 한 거는 처음 들어서 굉장히 좀 쇼킹하고 그 어르신들이 정말 지금까지 너무 서럽고 힘들고 그런 게 그 한마디 진짜 녹아내렸을 것 같은 위로가 됐을 것 같은 되게 이제 우리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우리들은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구구라는 이미지 그 부정적인 이미지도 쇄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이런 발언을 계속해서 그래서 너무 보감님이 그런 부분을 좀 이끌어 가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접근은 마음으로는 있지만 또 그렇게 마음으로는 당연히 있겠죠 비판하고 뭐 이렇게 외치면서도 근데 굉장히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40분 동안 우리가 통화를 했는데 진짜 길게 했죠 한 번 달리면 우리가 일어내요 지금 근데 마지막으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어 감성적인 건 아니다 우리 우파는 감성하고는 거리가 멀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나는 그게 정말 개뿔이라는 소리를 들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선동을 못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정치는 결국 전쟁인데 전쟁 안에서는 선동이라는 것도 결국 전쟁 용어거든요 선동이라는 것도 근데 우리도 그럼 선동을 해야지 설득을 시킬 거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의미인데 또 우리 안에서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코드가 있으면 감성적으로라도 건드려서 감동을 드리고 감사함을 어필을 해야지 그걸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안 해서 가만히 이 말이 맞다라고만 해서 이 말이 맞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바보가 되는 거야 뒤집어 씌워져서 나는 왜 자꾸만 내가 보수 감성이라고 한 거는 너무 급하게 사실 이름 바꿨을 때 원래 김어벙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그냥 라디오 컨텐츠니까 보수 감성 이렇게 한 건데 감성자가 들어가니까 더 그쪽으로 공격을 많이 해요 너는 보수는 이성인데 이성적인 게 필요한데 왜 자꾸 감성적으로만 덤비려고 하느냐 근데 나는 그래 감성 코드를 건드리는 우리들 틀 안에서 감성 코드를 건드리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거고 저 누구야 홍철기 선배님 같은 분들은 드라이하게 주제 이슈를 가지고 사는 거 있고 이런 분도 있고 다방면으로 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편말을 하는 거야 어느 한쪽을 근데 그거는 저는 지금 이런 게 처음이라 낯선 거고 그리고 그런 우월감도 버려야 돼 우린 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라 그런 거 안 한다? 그래서 뭐가 잘 되는데 그래서 구구파 소리나 듣고 우리는 얼마나 평화적으로 하는데도 맞아 어 그거는 그거에 우월감이 드는 게 그 선비 그 국힘의원들 하는 행동이 그거란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가면 우리는 계속 힘들고 그냥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현수막 막 달려있거든요 그럼 뭐 무슨 김건희 여사 어쩌고 어쩌고 막 써있고 막 그래 근데 명절이고 무슨 어떤 게 개통되고 막 이런 것들 저쪽 민주당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네가 한 것도 아닌데 맞아 잘한 거는 다 자기네가 한 것처럼 하고 그리고 명절 이런 것도 있잖아요 현수막 다 이렇게 걸어 근데 국힘은 뭐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도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자기네가 뭐 개통시킨 것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가만히만 앉아서 일만 잘한다 그러면 광고라는 걸 왜 해 그렇지 광고라는 걸 왜 해 그냥 잘만 만들면 되지 광고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그 저도 이렇게 보면 영업이라는 게 물론 결과적으로는 우리 우파가 그래도 살아남는 게 결과적으로 발전을 했으니까 살아남는데 근데 실속은 없는데 이렇게 광고 이렇게 말로만 잘해서도 잘 되는 데가 있어요 네? 진짜 근데 실력은 있는데 그런 걸 잘 못해 서비스를 그럼 또 그게 안 좋은 이미지도 있어 근데 나중에 실력이 드러나는 거는 좀 걸리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사람들이 못 참아 그럼 처음에 단순하게 감성을 건드려주고 서비스적으로 감동을 시키는 대로 그냥 바깥 타면서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쭉 밀고 나가시고 이거는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이 돼요 흐름 이제 어느 정도만 이제 거치면 그리고 바뀌어야 되고 어쨌든 광화문에 나가시는 분들은 내가 마음이 아픈 거는 저기 촛불 든다고 하면 촛불 든 거에 대한 상징을 자기네들끼리 부여하고 거기다 모든 것들을 다 때려놔서 감성을 해서 광고를 때려 그런데 우리는 엄청나게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현장에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은 것 비율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기가 뭔가 분위기도 좋고 평화롭고 다 좋은데 여기는 뭔가 칙칙한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자꾸 부각을 스스로 부각을 시켜 그래서 안 나가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찌 됐든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를 계속 부각을 시켜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그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왜냐면 촛불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온 게 문재인이고 그럼 왜 만족했냐고 씹새끼들 그래놓고는 윤석열 대통령 다시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결국 보수 쪽에 대통령으로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똑같은 짓 똑같다가 내보낸 다음에 또 촛불 들고 등신 같은 안 돼 이제 그만 저를 감성이라고 그만 갈구시고 그러면 좀 잘해보세요 니네들이 잘 만들어서 어필 좀 해보세요 이분들한테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맨날 뭐 자통당이니 뭐니 그런 쌉소리 늘어놓기 전에 나와보고 좀 얘기 좀 해 씨발 막 나오면은 감동 받을 수밖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으면서 벌써 내가 힘들거든 나와 보니까 그리고 이분들 많이 나왔던 분들이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많이 오신 분들이에요 저는 근데 한똥한테 감사한 게 정말 한똥을 통해서 저는 한똥을 통해서 우리 보감님도 맞아요 젊은 유튜버들이 많이 알려졌지 한 단계 저는 이때가 보수의 정말 그 보수는 좀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때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왔다고 생각해요 어떤 계기가 없었어 지금까지는 어 이준석 때도 조금 이제 그 시작은 됐는데 미약했어 근데 지금 이 한똥은 이준석에 정말 네 더하면 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 정말 이번에 그 그러니까 저는 조국도 그렇고요 문재인도 그렇고요 그런 이준석도 그렇고 그 사람이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 진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드러난 게 잘 된 것 같아요 오히려 한똥도 지금 안 나왔어 봐요 우리 대통령 밀었을 거예요 100% 왜냐하면 너무 이미지가 좋았어 응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들이밀고 나와준 게 나는 오히려 땡큐 그리고 이럴 땐 이거를 통해서 어 이거를 통해서 그리고 정말 이 조금 젊은 여자분들이 그 이미지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되게 한똥 싫어한다고 음 어 여자들이 딱 싫어하는 이미지예요 똑똑한 척하고 가오 잡고 뭐 장착하고 어 남자가 멋있어 보일 때는 자신감이거든요 아무리 잘났어도 자신감이 없으면 좀 찌질해 보여 근데 지금 쟤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저 많은 것들을 장착을 하잖아요 지금 음 그게 너무 찐따같이 보여요 진짜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50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거의 뭐 한 시간 분량 방송을 차지했는데 그래서 쭉 밀고 가시면 됩니다 이대로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조금 그래도 마무리는 교양이 조금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교양 찬이하니 솔직히 그렇진 않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교양은 없고 저는 항상 사실은 좀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좀 그렇지만 아무튼 아 그리고 저 한마디만 해도 돼요? 네 한마디만? 저 정말 우파 안에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방향은 같잖아요 네 저 좌판 아니다 저 때려잡아야 된다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음식을 만들어도 이런 방법으로 맛있을 수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맛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생각을 잠깐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망할 그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어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정말 목표와 내가 지향하는 바가 같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된 내가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아예 척을 지고 나도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나도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같고 방향이 같다면 얼마든지 의견을 말해서 설득해보려고 할 수 있죠 말하는 태도가 이거 이렇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지 않냐 이렇게 해서 설득하려고 해야지 내 생각이 정말 맞다고 한다면 근데 비방하고 비난하고 저거는 아니죠 이렇게 하면 정말 결과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우리끼리 싸우지는 말자 치열하게 토론하대 왜냐면 그래다 결과에 조금이라도 나는 마이너스 나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 우파는 그런 게 자기 자유민주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정말 생각들이 많거든요 자기 의견이 그런 건 너무 좋은데 거기서 막 갈라져 그래서 어쨌든 결과는 한 방향이니까 우리 특히나 우리 구독자들 있죠 평가루고 그거 하면 안 돼요 진짜 안 돼 유튜버 분들도 힘들어요 그러면 갈팡질팡 알겠습니다 싸우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자유롭게 얘기는 해요 치열하게 쉬세요 아무튼 예 또 통화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스 뿅 정말 길게 통화했습니다 찬이안 님이랑 역시 친구라서 그런가 정말 길게 통화했고 자통당에 관련해서 저는 비판하는 걸 좀 별로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자통당 세력이라서 그런 거냐 아니죠 국힘 당원인 건 다 이미 인증해드렸고요 웃긴 게 나는 자통당 비판하는 사람들이 제일 가짠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방송도 듣고 계시면서 또 부들부들 하시겠지만 그러면 자통당만큼 싸우던가 좌파랑 자통당만큼 싸우던가 종교가 들어가서 싫으니 너무 정광훈 목사님을 너무 신격화해서 싫으니 그럼 우리가 국힘이 좀 나가서 싸우던가 해보던가 하지도 못하면서 평가질은 오지게 해 난 그게 꼴 같지 않아서 그래요 현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집회 그렇게 집결시키고 뭐하고 하는 거 쉬워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평가질은 오지게 하시면서 다들 난 그런 게 좀 불쾌하고 본인들이 그러면 합리적 선에서 대놓고 제대로 싸워보던가 싸워보지도 않고 매번 자통당이니 자통당이니 이 소리하는 게 나는 너무 역겨워서 그래요 역겨워서 잘 싸우던가 그러면 참고로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통령 공격하고 있어요 제가 그쪽 당원이고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자통당이 나서서 지금 국힘 당대표 끌어내리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큰 집회를 매번 열어놓고는 부담을 안기고 있고 광화문에서 그렇게 갈라놓고 딱 버티고 있어서 그 큰 세력이 집회를 해버리니 체내들 촛불 집회가 현장에서 힘을 받나 못 받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자통당 관련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역겨워서 상대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 제가 그 얘기했죠 과거에 태극기 광화문 집회를 폄하했던 사람이다 헌데 막상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나서 나는 후회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누가 계속해서 자통당 지금 관련해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 한 딸이나 한 딸로 봐요 한 딸로 내버려 내버려 그냥 한 딸로 보세요 굳이 뭐 저기 말 섞지 마세요 한 딸입니다 한 딸 한 딸 밥버러지 유튜버들 좋아하는 한 딸이에요 한 딸 그러니까 저런 애들한테 여러분들 일일이 대응하면 여러분들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전략도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애써 무시하기 냅둬 혼자 떠들다 보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조용히 사라질 놈들이야 그러니까 공치사라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음표 놓고 해버리면 말리는 거니까 냅둬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국힘 당원인 거 인증해드렸고요 그런 국힘 당원이 늘 민주당이랑 제대로 싸우고 있지 않는 우리 국힘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래도 잘 싸우는 자퉁당 쪽 분들과 연대해서 지금 좌파랑 잘 싸우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한 딸이 맞아요 꺼져 한 딸 새끼야 뿅 날려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딸 날려 보냈어요 한 딸이에요 분탕질하러 온 한 딸이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면 안 돼요 무시가 답이에요 저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열받게 하고 그러면 막 방송이 시끄러워지고 채팅창이 시끄러워지고 시끄러워진 다음에 시끄러워진 거 보면 나는 방송 못하고 막 제대로 그러니까 저 한 딸 새끼 저 한동안 지키려고 저 개소리 들어오는 거거든 지금 열받아 뒤져버릴 거야 아마 지금 나가지도 못해 자기 욕하니까 그치 이 한 딸 새끼야 아 시원하다 그러니까 제가 대신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말리지 마세요 저런 한 딸 새끼들 한동은 지키겠다고 지금 계속 전체를 다 자통당으로 매도하는데 첫 번째 자통당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욕먹을 집단이냐 잘 싸우는 국힘이 있는데도 그래버리면 그리고 인력관리를 잘하는 집단이 있는데도 자통당이란 어떤 특정 세력이 종교를 앞세워서 그래버리면 그거는 비판 받아도 마땅하다고 봐 근데 우리가 잘하든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힘 당원 국힘당 당대표가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단 말이죠 5천원 수수료 5천원 수수료 없대요 오늘 알았어요 이혜성님께서 아유 거그맨이 슈퍼즈 뿅 진짜요? 몰랐습니다 아 그래서 또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런 한 딸 새끼들 때문에 구구라고 욕먹는 거예요 저런 한 딸 밥버러지 유튜버들 쫓아다니는 저런 한 딸 새끼들 때문에 싸우지도 않으면서 당대표가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 개 지랄 발광을 떨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 안아주겠다고 이런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개 밥버러지 유튜버들 쫓아다니는 한 딸 때문에 계속 갈 거야 난 능욕 계속 날릴 거니까 기대해 계속 간다니까 지금도 아직도 안 끝났어 아직 멀었어 계속 갈 거야 그런 진짜 병삼 한 딸 밥버러지 유튜버들 먹여 살리겠다고 대통령 욕하는 국민의힘 당대표를 우리는 끌어내리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정치적 이념 결사대가 된 거예요 자통당 그 자통당의 당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대통령 지키겠다는 의미로 응? 그런데 국민의힘 누구나 집회 현장 나옵니까? 에? 구구 세력으로 몰려가지고 욕먹을까봐 못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이해성님께서 계속 5천원을 주시고 계시는데 뿅뿅 네 감사합니다 응? 빛나리 한동훈 이런 거나 외치는 한 딸 병삼 새끼들아 그러고 사는 거야 어? 그리고 사는 거라고 니네는 니네들 때문에 우리가 피곤해서 지금 응? 잘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맞아 종교 색채가 짙고 다소 중간중간에 이견이 있을 법한 너무 신격화도 우려가 되는 거 하지만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힘에 빌붙는 거라 마찬가지야 저렇게 잘 싸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내가 막 틀린 말 했습니까?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굳이 막 자통당이라는 세력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 이러면 자통당 욕먹어도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막 광안분 집회를 매주 여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닌데 응? 이런 입구욕 같은 새끼고 그래서 저는 자통당 욕하는 거를 정말 기본적으로 극혐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 족도 아닌 새끼들이 평가질만 오지게 하는 다구빨 세우는 새끼들 한번 싸워보자고 했을 때 존나 쥐어 터지는 새끼들 영화 속에 막 그런 것들 있잖아 뭔 말이냐면 영화 속 같은 데 보면 이제 막 부임한 어떤 신입 뭐 소대장이 있어 옛날에 무슨 고지전인가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족도 몰라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어떤 그 기운이나 이런 느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또 뭐 소대장인지 중대장인지 아무튼 뭐 그거 됐다고 막 의시돼 근데 또 현장에 나가서 싸워보라고 하면 족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 이거 한번 보세요 아 여러분의 불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저기 저기 좌파 세력에 예? 저 불빛 저 화장실에 예? 그 불빛 그 느낌 그쵸? 이걸 누가 주도해서 끌고 갔습니까? 민주당이랑 맞불 집회할 때 맞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 그들 세력에서 근데 자통당에서 했어 응? 안 그래요? 열받아서 아까 네 그 족밥 새끼들 같은 한탈 새끼들 때문에 이거 보고 가야 돼 이 족밥 한탈 새끼야 잘 보고 너 지금도 보고 있지? 막 부들부들 대면서 내가 알고 있지 너 같은 새끼들 어? 죽겠지? 막 차단은 바뀌었고 하고 싶은 말은 많지 근데 니네가 이렇게 하고 싸우던가 이 병삼 새끼야 한탈 밥버러지 새끼들아 이 정도 힘은 되고 나서 그러면 한동훈 이 정도 힘이 되니? 이 한탈 밥버러지 새끼들아 이게 지금 우리 애국 세력의 광화문 일대를 지금 촬영하는 겁니다 야 대단하죠? 대단하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저 좌파들을 보여주세요 야 어디 쪽에다 좌쩍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어 어디냐 이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야 이거 내가 이거 촬영해서 보여드렸는데 이야 이거 여러분들 비교되죠? 항공에서 지금 저희가 직접 촬영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차이 나잖아 저희 화면은 저희가 모인 거는 마치 은하수 같아요 은하수 같고 저쪽은 똥통의 화장실의 불빛 같아요 화장실의 흠이한 그 모텔 불빛 이상한 불빛 자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 여러분들 이 영상 빵이 알려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는 민두당 영상을 본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멋있죠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방송 때 한번 제가 자통당에 관련돼서 심도 깊은 생각을 언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자통당은 국힘의 대안이 될까 라고 했을 때 문제는 결국 세력이 딸린다라는 점이다 모두가 한꺼번에 우리 생각 많은 사람들끼리 이동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용기만 있다고 한다면 옮겨질 수는 있는데 결국은 그 세력이 이동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요게 결국은 늘 관건이거든요 가고 싶어도 결국 세력 문제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가 권한을 행사하려면 이쪽 당원으로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준은 저쪽에 비슷한데 결국 세력 문제 때문에 결국 이쪽에 남아서 우리의 목소리를 이쪽에다 더 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결국에는 촛불 세력이 지금 완전히 계속 무력화되는 이유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화문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냥 집결만 보이시죠 안 그런다니까 광화문역 5호선 그쪽이죠 5호선 맞을지 모르겠지만 5호선에서 시청역 쪽으로 가는 거기를 사실상 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 세력이 들불처럼 들불처럼 막 일으켜서 여기까지 다 잡아먹어야 되는데 여기를 그냥 우리가 길게 해가지고 소소하게 앉아있었으면 먹혔죠 그게 아니라 이 일대를 저희가 그래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들불처럼 번질 수 있는 촛불의 어떤 분위기를 제압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중심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팩트는 자통단이 주도해서 갖고 가고 있다는 사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요즘 이장오파들 보면 거기 지켜주지도 말고 촛불들이 서칠던 말던 그냥 두고 자기들 수준에 맞는 나라에 살도록 힘들게 나오실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자기들이 각자 위치에서 자라면 집회는 나갈 일도 없다는 것도 모르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래도 또 나라 걱정에 집회 또 하시겠죠 본인들보다 더 많이 살아야 하는 후손들을 위해서라고 해피데이님께서 거금에 슈퍼채통원 해주시면서 맞습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광훈은 사기꾼이다 라는 얘기 했었을 때 지난번에 공천 헌금 관련해서 지금 아마 기소된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러면 공짜로 선거 치르냐 정광훈 목사님은 돈을 땅 파서 꺼내가지고 선거 치르냐 그런 것들을 왜 여기 와서 본인들이 제대로 평가 못 받았다는 이유로 하소연하듯이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느냐 본인들이 그만한 세력을 모을 수 있다고 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한동훈이 집결하라 했었을 때 한동훈 틀어막겠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더라도 한동훈이 그렇게 대단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왔었어야지 이게 2천명이래 얘네들은 그런데 눈으로 든 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이 현장에 가면 자꾸만 마음이 쏠리는 게 아닌가 응원하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여기 오지도 않은 놈들이 지네들이 못 온 어떤 자격지심을 엉뚱한 데 푸는 거예요 그냥 좆밥 새끼들이 응? 그 정도쯤이야 맞아요 자격지심이에요 자격지심 지네들이 올 용기는 없으니까 자격지심 부리는 거예요 오던가 그러면 병산들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그래서 저는 현장에 그래서 가는 겁니다 뭐 저의 어떤 고집이라고 하면 고집일 수도 있어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폄마를 했으니 그런데 그게 고집이든 아집이든 어찌됐든 광장으로 나왔을 땐 상대가 받는 압박감은 어마무시할 겁니다 참고로 보고 계시는 사진 속의 모습은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비닐 비옷을 입고 계신 모습들이에요 광화문 집회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노력을 해보셨나요? 저는 과거에 그런 노력을 못해봐서 그래서 현장에서 나와는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일로 안 나오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분들도 비오는 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고 싶을 겁니다 안 그래요? 이분들도 그냥 눈 오는 날 편하게 집에 있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동은 끌어내리겠다고 다들 노력하는데 폄하하는 건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족 같으면 나와서 나한테 얘기해 보수감성 일로 와봐 하면서 나한테 얘기해봐 나한테 시비터는 순간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오줌 지리면서도 어떻게 막 서있지도 못할걸? 그럴 자신 없으면 그냥 조용히 나와서 응원이나 해 저는 아스팔트 명암도 못 내리지만 아무튼 현장에서 뛰어주시는 분들 모두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더 재밌는 뉴스 잘 정리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합니다 잘 자요 안녕 보수감성TV 나와서 여러분들 연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수감성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보수감성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님보다 더 재밌는 사람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경기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날씨가 많이 추운데 여기 좌파 새끼들은 다 하다가 춥다고 그냥 다 집에 들어가버리는데 왜 우리 우파 애국시민들은 아직도 여기 계시는 겁니까 한번 대극기 힘차게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땠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과감한 집회를 평화했던 사랑이었습니다 헌데 그 결과 우리는 대통령을 일어섰습니다 아니면 다음번에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합니다 안성 예수 이런 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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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그 광화문 앞에 마이크를 잡고 제가 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사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주신 우리 광화문 집회 선배님들 그리고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이제 저희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수감정TV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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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